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도마보건 20절, 겨자씨 하나와 같은 하나님 왕국 워낙 이건 유명하죠. 기존 복음에도 잘 나오고 다만 해석을 우리 도마공 같이 공부해오던 흐름 속에서 또 이해해 보자고요. 해석을 잘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왕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거 불교 공부한 분들은 이거랑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뭐죠? 발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뭡니까?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부처란 뭡니까? 이 얘기거든요. 선불교에서 모든 질문이 그거죠. 부처란 뭡니까? 하면 선문답이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정말 선문답에 더 기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분들도 좀 참신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거의 선문답의 기원에 해당된다. 저쪽에서는. 이쪽은 기원 따지면 장자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선문답 같은 얘기들이 장자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또 동양에서는 이런데 저쪽에서는 거의 또 선문답의 기원이다. 저는 그렇게 볼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뭘까요? 하면 이게 선문답처럼 이해하시면 재미있다고요. 부처는 뭘까요? 여기에 답을 해 주십니다. 겨자씨 하나지. 이거 선문답 스타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왕국은 뭔가요? 겨자씨 하나. 그럼 이제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랑 같다. 모든 씨들 중에 여기는 또 친절하게 풀이까지 해줍니다.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다. 그런데 정말 이게 작은데 이게 팽창도가 엄청 크잖아요. 겨자씨가. 그래서 거론됩니다. 정말 씨는 작은데 이게 자라면 엄청나게 자란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래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다. 그러나 그게 준비된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된다. 첫째. 두 번째. 하늘을 나는 새들의 보금자리까지 된다. 이건 자리이타죠. 자리이타. 스스로 말도 못하게 큰 나무가 되고 이타. 그럼 중생들은 다른 존재들은 인류는 어떻게 도와주냐.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이게 어디서? 겨자씨 하나래서. 이 자리가 성령자리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도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큰 나무로 자랐죠.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이 새들까지 깃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 왕국이죠. 이거 그렸는데 칠판이 꽉 차네요. 어우 참신하네. 제 강의해보는 경험으로 보면 자 여기는 본질의 천국이다. 요건요. 시공간 안에서 팽창한 거죠. 부풀려진 거죠. 현상으로서의 천국이다.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의 천국이 나와요. 두 개의 천국.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CR 차원에서는 성령. 부풀어져서 시공 안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상으로서 현상. 자 각주 보시죠. 각주 1번 보시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CR이지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이 되는 CR 성령자리가요. 이 겨자씨랑 똑같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근원이 되는 자리. 입니다. 이 자리가. 이 성령이 이 본질의 천국이 우리 안에 딱 제대로 안착해서 이렇게 심어지게 되면 뭐죠? 그게 칭의. 이 본질의 성령이요. 본질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원래 성령이 있다고 제가 늘 주장하죠. 그런데 그런데 왜 성령이 밖에서 날아왔단 말이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는 밖에서 날아온 거죠. 다른 차원에서 날아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에고가 성령과 접속한 거죠. 접속한 거를 성령이 뭔가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에고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나에게 강림한 존재같이 느껴진다. 다만 사실은 에고는 성령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 현상으로서의 나인 에고는 본질로서의 나인 성령의 애초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다가 참나가 있고 에고가 있다면 잘 보이시는 참나가 있고 에고가 있다면 참나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에고가. 그러다 내 안에 이 성령의 시가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고 입장에서 성령의 시가 이 에고에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거죠.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군지 모르고 살던 에고는 고아였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 성령 덕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고요.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게 칭의고요. 성화는 이 시를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시야를 잘 자라게 해가지고 나도 거룩해지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성화다.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도 구분해 보시라. 겨자씨 하나에서 이런 얘기 다 지금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자리 측면에서는 그럼 내가 먼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각성하면 뭐죠? 칭의. 성령 각성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왕국에 이미 진입했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영주권은 나왔다고 보자. 그러면 거룩하게 잘 만들어내면요. 성화까지 하면 하나님 왕국에 시민권자가 됐다고 보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거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성령이 살아라는 방식으로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준수한 거잖아요. 천국의 법까지 알고 따르게 되면 성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칭의 이렇게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자 이거는 천국의 개척이죠. 제대로 뭐 영주권 딴 것도 개척입니다만 성화를 하면 제대로 개척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진입한 거 아니에요. 아직 영화는 못 이뤘지만 천국의 몸은 못 얻었더라도 나는 천국에 살아갈 내 영적인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개척 남을 천국에 또 끌고 가는 건 뭐죠? 남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제가 천국의 확장이라고 부르자고 했죠. 천국의 확장 이 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요. 천국의 개척 나는 새들의 보금자리까지 대준다. 천국의 확장 이러니까 천국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지면 할 일이 뭐예요? 전도죠.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냥 전도라는 게 교회 교회 갑시다 해서 교회 안내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전도를 논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슨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땅끝까지 가서 성령을 받게 해주고 이게 천국 확장시키는 법이에요. 너가 성령 받아서 천국 들어갔듯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듯이 남들도 성령 받게 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도와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접속하게 해줘서 그들 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모범 시민으로서 본보기가 되어라.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보금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 세례 주고 본보기가 되어라. 그 얘기를 겨자씨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본질의 천국을 각성하고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지상에서 천국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현상의 천국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왜 현상의 천국입니까? 지금 영 영 차원에서는 성령인데 영을 영을 각성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성화는 뭐죠? 성화는 무슨 차원이죠? 혼 차원이죠. 내 애고 차원이죠. 애고가 성령의 진리대로 살아야지 성화죠. 성령의 현전에 안주하면 칭의입니다. 구분하세요. 성령의 현전에 안주할 수 있으면 늘 성령과 함께할 수 있으면 24시간 성령과 함께할 수 있으면 칭의 성령의 현전에 안주했다. 성령의 진리에 안주하면 성화입니다. 성령의 진리에 안주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죠. 사랑의 진리대로 우리가 아는 사랑의 진리의 대표적인 것은 황금률 황금률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받고 싶은 걸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성화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칠판이 다 차버려서 더 설명하려면 지워야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는 성령 영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각성하면 칭의 자 에고차원 에고차원 혼차원의 문제로 오면 어떻게 되죠? 성화 그러려면 뭐냐 이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진리를 사랑의 진리를 나도 따라줘야 됩니다. 이 사랑의 진리를 유교랑 잘 이렇게 접목시켜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봄처럼 사랑하고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각주에 다 내용이 써 있습니다.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봄처럼 사랑하고 이쪽 가을처럼 정의롭고 서로 반대되죠? 겨울처럼 지혜롭고 여름처럼 조화롭잖아요. 여름은 만물이 모두 자기 속을 다 표현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잖아요. 질서정연하고 그쵸? 이 가운데는 항상 성실하자.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실하듯이 항상 성실하자. 이게 유교에서 나온 가르침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란 건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랑, 정의, 질서, 지혜,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 내용을 예전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고 산상수훈 인문학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었어요. 산상수훈 인문학에도 나와있는 자료들인데 오늘 제가 좀 따로 모아가지고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일단 이 구절 좀 마무리 짓죠. 성령 성령 이 부분 좀 더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 자, 보세요. 성령인데 지금 이 자리가 성령인데 성령은 요한고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럼 진리를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죠. 진리 여기는 지금 성령이라고 합시다. 영, 성령 여기가 진리의 영이라면 이 부분은 진리고 이 부분은 영으로 한번 구분해보자. 재밌죠. 그래서 제가 그림 보면 이렇게도 그려놨죠. 이렇게도 설명해봅시다. 자, 이건 진리고 진리고 십자가의 진리고 여기는 영이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라. 약간 구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과 성령을 구분해보자. 이 부분은요.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이걸 구분해가지고요. 나중에 중세 교부들은요. 이 진리를 사도들부터 이렇게 주장했죠. 사실은 이 진리가 성자 그리스도다. 여기는 성령이다. 구분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추출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주장했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요한보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중세 교부들은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삼위일체론을 만듭니다. 진리를 성자로 보는 관점. 왜냐. 그래서 이 성령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이자 성령이죠. 성부 성령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식 주장은요. 이런 관념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건 후세 관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의 화신으로 보다 보니까 진리가 인격으로 오셨다는 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성자 자체를 그냥 진리로 보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근데 그거는 제자들 관점이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는요 진리는 항상 아버지의 진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의 화신 진리의 구현자라고 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인간이 아닌 진리였다가 진리가 인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의 구현자단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 그 진리는요. 진리의 영인 성령에 갖춰져 있던 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진리고 이게 아버지의 진리니까 그게 그대로 또 나의 진리 성자의 진리이기도 한 겁니다. 이 진리가 성자의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진리 자체로 보고 싶었던 거고 예수님은 난 사람의 아들이라고 늘 강조했죠. 난 인간이야. 진리를 구현한 인간이야. 그대들 또 나랑 똑같으니까 내 형제 자매고 내 벗인 거야.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를 구현하자. 그런데 그게 성령이 강림해야만 일어나. 왜? 성령이 진리를 갖고 있거든. 내가 갖고 있는 진리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갖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혼과 육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갖고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자들 우리도 포함 우리를 포함한 거죠.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한테. 그대들도 성령 받아야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진리도 알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평안도 성령 안에서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진리와 영을 구분해 보자. 하나로 보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제가 그려드렸죠. 점 하나 찍어서 이 전체가 영이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림 두 가지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걸 영으로 보자. 영이 여기서 알아차려요. 영이라는 건 I, M입니다. 알아차리는 힘이에요. 나라는 존재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의식 자체에요. 선명한 그 의식이 알아차려요. 그런데 뭘 알아차려요? 사랑의 진리, 질서의 진리, 정의의 진리, 지혜의 진리를 알아차리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는 아까처럼 사랑, 질서, 정의, 지혜, 성실. 이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 할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그림들 설명 대충 드렸어요. 여기 관련해서 2번 각주 좀 보실래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구현된 것이죠. 그런 쪽으로 어딜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구현된 곳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혼도 아직 모자라요.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탐진씨가 가득 차 있어요. 육체도 탁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선 이루어졌대잖아요. 그럼 그 하늘에 해당되는 그 자리가 성령입니다. 본질의 세계 본질의 천국에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본질의 천국에서는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말한 땅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 인간의 몸 인간의 인간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이 세계에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본질이죠? 마음이요. 마음에서 진리가 구현이 안 되니까 몸뚱이도 죄짓는 데 동원되고 이 세계도 악이 창고를 한 거죠. 따라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모든 곳은 마음, 몸, 세계의 모든 곳은 현상의 천국이 돼버립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구현되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요. 하나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하나.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다. 시공간 안에 없다. 현상의 천국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왕국은 그대들 가운데 있다. 이 질문자들이 바리세파예요. 실제로 글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세파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여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를 그대들 가운데 이미 있다. 왜요?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해 계시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당시에 성령은 특수한 예언자한테만 내린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한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들 안에 있다 하고 그냥 마신 거예요. 자세히 얘기는 안 한 거죠. 알아먹을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나중에. 그러므로 또 이제 주기도문 보시면요. 마태복음의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당신의 진리가 사랑의 진리 황금률의 진리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의 뜻이 당신의 진리와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성령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어요. 땅이 어디에요? 혼과 육이 있는 세계에서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영혼에도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이 땅에도 실제로 이 물질적인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건요. 하늘과 땅에선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굴러가거든요. 우주가 하나님 뜻 어기는 곳은 우리 영혼이다. 마음자리가 문제다. 우리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도 진리가 안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 얘기가 2000년 전에 나왔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천국이 이미 왔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그대들 가운데 성령이 이미 임했다고도 얘기하시고 천국이 왔다고도 얘기하시고 본질로서 천국은 이미 와있다. 현상으로서 천국도 나로 인해 이 땅에서 시작됐다. 한 영혼이 온전한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천국이 선포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가셨는데 제자들한테도 성령 받아라 하고 땅 끝까지 전도하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겨자씨 하나를 비유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구에 얼마나 현상으로서 천국이 이루어졌나 반성해 볼 부분이죠.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나 그 성도가 모인 곳이 천국이고 그렇죠.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천국이고 그분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교회는 또 그대로 천국이고 근데 지금 전세계에 십자가 달린 교회는 엄청 많은데 접속자가 없다. 천국에 이런 비유도 드렸죠. PC방은 겁나 많은데 천국 게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없다. 성도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반성해 보시고요. 여기 이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유교와의 유교와의 접목 여기 사랑정의 사랑정의 봄처럼 사랑하고 이해가 직관적으로 잘 되실 거예요. 봄처럼 봄은 사랑이죠. 근데 요즘은 봄 하면 황사 이런 게 떠올라서 사랑의 재를 뿌렸는데요. 봄은 사랑이죠. 그래도 만물은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은 쭉정이나 천해는 심판의 계절 정의의 계절 겨울은 DNA만 딱 저장하고 있는 지혜의 계절 영적 DNA를 잘 품고 있는 건 지혜죠. 그랬다가 언제 펼쳐요? 여름에 밖에다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다 보여주려면 언행을 펼쳐야 돼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니까 말과 행동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펼쳐야 되니까 서로 펼쳐야 되니까 우주에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서는 조화 조화랑 항상 같이 이해하세요. 조화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이게 한 번만 추나 추동이 한 번 있지 않듯이 한결같이 사랑 정의 질서 지혜가 한결같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게 성실입니다. 성실은 나머지 네 가지 요소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그런지 유교에서 말하는 각주 3번입니다. 이 페이지 유교에서 말하는 양심의 덕목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상통합니다. 이러면 뭐 여기저기서 이단이다 이러실 수 있지만 저는 이단이 아니고 이교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뭐 종교가 없지만 종교 아닌 종교죠. 왜냐 저는 종교는 없지만 뭐가 있죠? 성령에 대한 확신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러면 애매하죠.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신도증이 있어야 종교다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권합니다. 이런 신앙 지금 교회분들이 들으시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영업방해한다고 상도를 어긴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강의들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서 꼭 주일 성사를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된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온갖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성령을 줄 수 없는 교회라면요. 거기 가기만 하면 성령이 막 쏟아지면 그 말씀도 일리 있다고 봐야 하지만 갔는데 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와서 돈 내라고 부르는 거면 안 가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자명한 게 없으면 실증이 없으면 믿습니까? 속습니까? 사람들이 더 깨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분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세상이 더 타락해서 세속의 영 사탄한테 지배받으니까 교회에 안 나오나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지니까 쓸데없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길이 있다면 바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내가 알건데 그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려면요. 원형으로 돌아가면 돼요. 영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제가 지금 교회에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 좀 그대로 따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성령 받아라 제자들한테 그리고 그대들도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성령 세례를 줘라. 그리고 뭐라고 세례를 준 다음에 본보기가 되줘라 그럽니다. 본보기가 되줘라. 천국의 시민은 어떻게 산다는 거지 보여줘라. 이거를 해주시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교회에 안 나가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더더구나 온라인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안 먹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탈출구를 찾으셔라. 전 탈출구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전 너의 비판은 좋은데 대안은 있냐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령을 본인부터 먼저 성령 받아서 본인 안에서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실증을 해보여라. 그러면 새들의 보금자리가 알아서 될 거다. 새들이 쉬러 올 거다. 새들이 쉬러 안 오는 이유를 겨자씨가 자라고 있지 않다는 데서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교나 이걸 제가 접목해서 말씀드리는 게 거슬리시면 이게 문제가 있다. 성령 안에서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이게 거슬릴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얘기라는 거 아실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랑 유교 경전이랑 얼마나 놀랍게 통하는지 왜 통합니까? 진리니까. 구약의 미가에서 유교의 양심 덕목 중 더욱 핵심이 되는 이미지의 덕목을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의 길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거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인간의 길입니다. 한문으로 써볼게요.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한테는 뭐가 되죠? 인간의 길이 되죠. 곧게 길을 내라. 이 길을 곧게 내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아 주님께서는 무엇이 선인지 이미 그대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미 보여주셨대요. 사람들한테. 뭘까요? 사람 주님이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게 유교에서 말한 천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천명이 그대로 인간한테는 길인 거죠. 이렇게 살으라는 명령. 그거는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나왔습니다. 자애로움을 행하고 사랑 나왔어요. 이게 가을처럼 정의롭고 봄처럼 사랑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 질서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질서와 조화인데 인간 입장에서는 뭘까요? 겸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화를 이루는 마음 겸손 나를 낮춰야 남하고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춰서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낮춰서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남의 주장과 조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서로 그걸 겸손이라고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 땐 질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질서에 대한 존중이니까 겸손 그래서 지금 정이 나왔고 사랑이 강조됐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돼 있죠. 하나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것은 겸손과 저 좋아하면 아는 것은요 지혜죠. 지금 지혜 질서 겸손이요. 지혜와 겸손 사랑과 정의의 덕목들이 나왔어요. 이미 미가에서 6장 8절입니다. 또 구약 중에 아모스에서는 인간의 길을 길의 핵심이 유교처럼 호선호학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게 인간의 길이라고 유교경전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길은 그럼 뭘까요? 인간의 길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면 악을 혐오하는 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악을 혐오하는 거예요. 비앙심을 혐오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비앙심이 아닌데 무지 속에서 혐오하는 건 그건 악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악이에요. 그것 또한 혐오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혐오하는 게 인간의 길인데 그럼 하늘의 길은요. 유교에서 그러면 그렇게 선을 하는 인간한테는 복을 주고 악을 하는 인간한테는 벌을 주는 게 하늘의 길이죠. 천도와 인도가 나와요. 인도가 나왔으면 천도도 있습니다.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아야 할 게 인간의 길이면 선에는 복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 게 하늘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아모스의 5장 15절에 뭐라고 있는지 보세요. 그대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똑같죠. 유교 가르침과 그리고 10편에는요. 유교의 양심 덕목 중에 인위해지신의 오행의 덕목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교의 덕목 중 예절 즉 겸손은 하나님의 길의 경우에는 질서로 보셔야 됩니다. 질서로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10편 36편 6절에서 7절 주님 당신의 확고한 사랑은 하늘까지 뻗어있고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뻗어있으며 당신의 공정함은 여기서는 지혜로 보자고요. 깊은 바닷속과 같이 지혜롭고 속을 알 수 없는데 지혜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진 않아도 이게 겨울의 덕목 아닙니까? 또 당신은 사람과 동물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 질서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다스리십니다. 자 여기 다 나왔죠? 인의의지 나왔죠? 인의의지 신 나왔죠? 이게 맹자 말 들어볼까요? 맹자 고자 상편에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사랑이요. 자 요거는 그려가면서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와 유교를 잘 조화롭게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여긴 보세요. 우리 안에 사랑 정의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 그쵸? 겸손 성실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게 성령이 품고 있는 진리의 영이라 실제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만 해도요 성령에서 터져나오는 이 열매들이죠. 밖으로 터져나온 열매들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혜에서 나온 거 사랑에서 나온 거 몇 개 겸손에서 나온 거 정의에서 나온 거 성실에서 나온 것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거는 산상수은 인문학이란 제 책을 참고하시고요.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터져나옵니다. 여기서 터져나옵니다. 이 열매가 있죠. 유교에서는요. 여기를 땅속으로 보고 이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땅속으로 보고 이 땅속에서 씨앗이 있으니까 사랑의 씨앗 겸손의 씨앗 정의 지혜 성실의 씨앗이 성령 안에 다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은 얘기했지만 유교에서는 밖으로 싹이 터져나온다고 말한 겁니다.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애고의 세계에서 자꾸 싹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다 드러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 어긴 짓은 하느님이 진노하시는 거다. 양심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느님이 바로 진노하면 하느님이 문제가 있는데 왜 인간한테 하느님이 진노할 수 있는가? 왜? 인간이면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진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유교랑 기독교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인류를 내시고 똑같은 천명으로 인류의 속마음에서 이니의지를 자꾸 드러내시니까 우리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내시니까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다 있고 이걸 성령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싹이 터져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의 씨앗이 들어 있으니까 뭐가 터져나와요? 측은한 마음. 불쌍한 사람 보면 무조건 측은합니다. 정의의 씨앗이 있으니까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고 혐오스럽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혐오스러워요. 남이 죄짓거나 내가 죄짓거나 가네. 지혜가 들어 있으니까 밖으로 뭐가 터져나옵니까?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하는 지혜가 터져나옵니다. 십이지심. 성령의 마음이 있으니까 밖으로 공경하는 겸손 떠는 마음이 터져나옵니다. 성령 안에 뭐가 있죠? 겸손의 씨앗이 있어서 자꾸 밖으로 공경지심이 터져나옵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측은지심은 사랑이 터져나온 거고 수호지심은 정의가 터져나온 거고 밖으로 싹이 난 거고 공경지심 맹자는 사양지심이라고만 안 해요. 공경지심이란 말도 썼어요. 사양지심이 더 유명해서 그렇지 공경지심은 예절이 터져나온 거고 십이지심은 지혜가 터져나온 거다. 인의의지는 바깥으로 말미야마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후천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본래 갖고 있던 양심의 진리 성령의 진리죠. 그게 그게 터져나온 거다. 다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있는 줄 몰랐을 뿐이다. 맹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이 나온다. 맹자한테. 구하면 얻고 내버려두면 잃어버린다. 구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다. 왜? 올레더가 갖고 있는데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구하면 100% 얻는다. 왜? 손에 쥐고 물건 찾는 격이니까 찾으면 100% 찾는다. 또 성경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혹은 그 시를 심어서 배가 되는 수확물을 얻기도 하고 혹은 다섯 배가 되는 수확물을 얻기도 하고 혹은 헤아릴 수 없기도 하는데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마어마한 겨자씨처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알고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엄청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맹자 이야기인데 예수님 얘기랑 너무 통하죠? 또 그 맹자 얘기 하나 더 볼까요? 사단의 이 네 가지 이걸 사단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네 가지 싹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싹, 싹단자예요. 이 네 가지 양심의 싹을 그게 나한테 원래 있으니 넓히고 채워주고 확충만 해주면 처음에는 불이 처음 타오르듯이 미약하고 샘물이 처음 절절 흐르듯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천하를 다 보존할 수 있다는 건요. 천자노릇한다는 겁니다. 사해를, 모든 대륙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천자가 될 것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기름분자, 메시아가 돼서 천하를 양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맹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식으로 맹자를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맹자의 내용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뭐 이러신 분 계실 수 있지만 신기하죠?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지겨우실 수 있지만 신통안에 하실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성령, 이게 지금 성령이죠. 성령이자 양심이다. 그 양심의 본체인 진리, 그 안에 세 개적인 진리는 사랑, 정의, 겸손, 지혜다. 이건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죠. 아버지 진리이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인간 영 안에, 이게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니까 인간의 본성이고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니까 아버지의 진리 맞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 밖으로 구현되면, 실천되고 구현되면 그게 그대로 성령과 양심의 작용이다. 밖은 작용, 안은 본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미 성령의 현존을 성령의 현존을 깨닫고 거기에 머무신 분은 칭의를 이뤘고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진리의 본체까지 알아서 밖으로 작용까지 일으키시면 여러분의 혼은 성화, 거룩해지게 됩니다. 이게 칭의 성화의 원리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림에 써 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한번 보죠. 4번, 이 얘기 지금 다 한 얘기인데요. 맹자 얘기랑 대학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도마보금 얘기하다가 멀리 나온 것 같으면서도 되게 연결된 얘기예요. 재밌지 않으시나요? 맹자 얘기 한번 볼까요? 맹자 얘긴데 아, 맹자 얘기가 아니네요. 맹자 집주에 나온 얘기인데 주자가 한 얘기예요. 주자. 그리고 밑에 있는 대학 장구도 대학 얘기인데 쓰기는 주자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설명한 거라 같아요. 그래서 송나라 때 송나라 때 동양의 토마스 아키나스라고 불리는 주자가 기가 막히게 유교 철학을 정리해놨는데 그게 이제 이 내용과 잘 통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음은, 사람의 마음, 이게 양심을 말이에요. 주자가 마음, 그러면 양심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었죠. 양심인데 이게 유교니까 양심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신명이다. 이 신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명난에 신바람 난다는 얘기죠. 이 신명은 천지신명의 줄임말입니다. 천지신명의 줄임말. 그럼 동양에서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주자가 써놓은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신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심은 사실 성령이다. 이 소리랑 같은 겁니다. 성령이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주의 모든 일에 대응한다. 끝이죠. 선비들의 이해가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거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더라도 그것도 선비들이 원해서 들어온 겁니다. 기독교가. 선교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한 분들이 다 선비들이에요. 성리학 공부 신물나서 이제 또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싶고 새로운 철학 배우고 싶은 분들이 요청한 거예요. 기독교 이거 신박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선비들이 요청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입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선비들이 기본 인식이 이 정도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주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대로 우주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어디서 왔냐. 이 진리. 마음과 이 진리가 어디서 왔냐. 양심과 양심이 신명이면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하느님한테서 왔죠. 이쪽을 성부라고 하자면 지금 이게 성령이죠. 자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사실 성령이다. 이 소리입니다. 주자가 말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사실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 성부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하늘은 양심의 진리가 나온 자리다. 이 진리가 어디서 왔냐.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자 주자 말 이거예요. 마음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진리를 갖추고 진리대로 모든 천하 만사를 경영하신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디서 왔냐. 아니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왔겠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기독교식으로 이해하면 성부 성령 다 나온다는 겁니다. 또 또 그 유사 구절을 대학 장부에서 한 번 더 설명해요. 광명한 덕이라는 양심은 양심에 대한 설명만 다릅니다. 여기서는 마음은 그랬는데 양심을 대학에서는 광명한 덕은 그래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보세요. 사랑 정의 겸손 지혜 성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덕성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광명한 덕성은 이 광명한 양심은 이 소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한테서 받은 거다. 받은 건데 이 마음은 특징 묘사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마음은 자 이 마음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I am이라고 제가 말씀해요. I am 나라는 존재감 그런데 유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허 령 불 매다 보세요. 허 텅 비어있는데 공적한데 신령하게 불매 알아차린다. 공적 영지를 말합니다. 불교의 공적 영지를 유교에서는 허령 불매라고 불렀어요. 불매라는 건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밝게 정신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본내도 없고 시공도 없는 중에 홀로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있다. 이게 I am이랑 똑같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이에요.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허령 불매라고 설명해요. 주자가 허령 불매 공적 영지 안에 똑같아요. 천지마무리 진리를 갖추고 있다가 이게 사랑의 진리 아닙니까? 성령의 진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일에 대응한다. 그 주체가 바로 양심이고 이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주자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랑 기독교의 성경이요. 정말 잘 통하는 게 기독교랑 유교입니다. 둘이는 싸울 일이 원래 없는데 굳어진 문화끼리 만나니까 싸운 거예요. 본질들끼리 만났으면 안 싸웠죠. 재밌다고 했을 거예요. 마테오리치도 유교 공부하고요. 성교사로 왔던 재미있어서 여기 유교에서는 태극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다 천주시리에 써놨습니다. 천주시리 공부하다 보니까 선비들이 기독교 재밌겠는데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를 부르는데 불러서 와가지고 성교사들이 한다는 짓이 저기 북경 쪽에 있던 주교가 한다는 짓이 제사 못 지내게 하라고 이렇게 했죠. 선포했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조직의 패단으로 제사 진행이 많이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질들끼리 만났으면 싸울 일이 없고 오히려 되게 잘 통했을 사이인데 되게 잘 통할 사이인 게 유교 경전주의 서경을 보시면 구의학과 거의 똑같습니다. 성대 성리학을 보면 이건 신약이랑 아주 제대로 통하고 중세 신학과도 스콜라 철학이나 이런 신학 철학과도 정말 잘 통하고 그래서 뭐 서로 차이야 있지만 본질이 통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게 아주 피를 부른 거는 고집쟁이들이 자기들 문화만 고집하다가 일어난 일이다. 서로 그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그거를 지금도 그러면 고집 부리고 있으면 답이 나오냐 이거죠. 유교랑 기독교가 오히려 정말 잘 맞는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잘 친하게 사귀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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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